1, 2, 3, I'm your present! 안녕하세요! 드립노트입니다! 네, 2024 수능이 다가왔습니다. 우리 수험생분들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긴장되실 텐데요. 네, 저희 드립노트가 수험생분들 열심히 응원할 테니 그 기운 받아서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그 노력의 결실 꼭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요즘 가뜩이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컨디션 관리도 꼭 잘하시길 바라겠고 긴장이 되겠지만 끼니 거르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드세요. 하루 수능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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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